18세기부터 시작되어 피터드러커, 빌게이츠, 오바마까지 왜 성공한 사람들은 기업가정신에 대해 얘기할까요? 기업가정신이란 어떤 것이고 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 다 모았습니다 기업가정신포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기업가정신포털 교육행사부터 살펴볼까요? 기업가정신포털에 오시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가정신 행사와 무료교육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와 교육 정보도 직접 올릴 수 있고요 자료실에서는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만 건 이상의 다양한 영상, 사진, 문서 자료 등이 여러분의 열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도서관도 마련돼 있는데요 기업가정신 관련 자료뿐 아니라 인문, 경제, 자기개발 등 각 분야의 베스트셀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신간까지 약 1500여개의 다양한 이북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포털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업가정신포털을 제대로 활용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? 더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기업가정신포털 페이스북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기업가정신포털은 기업가정신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도전과 창의의 국내 최대 종합 플랫폼입니다